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또 찾아온 카오스링 돌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클을 가는게 중요하겠지요 언제가냐 근데 이건 유니크 언제가요 어 mp 3줄 확률이 되게 낮나 끝났네 아아 그래서 준비한 캐릭터 하나 더 있지요 그래서 준비한 캐릭터 은월이 하나 있는데요 아 근데 은월은 15퍼인데 은월도 한번 돌려볼까요 은월 15퍼인데 그래도 가야겠지요 구역력이라던지 뽑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어 나왔다 하 러그로 나와서 그렇지 아깝네 하 돌리다보면 언제가 나오겠지 아이고 아이고 망해버렸네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